안녕하세요. 국뽕투어 여행자입니다. 2023년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의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운동을 하기 전에 몸무게를 먼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몸무게 몇 킬로나 나갈지 궁금한데요. 71.74kg이고요. 옷을 입은 걸 감안하면 71.5-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 78kg, 77kg로 나갔었는데 어느덧 71kg대에 안정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. 아주 좋은 일이고요. 주말에 하지만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술도 한잔하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72-73kg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평일에 열심히 해서 71kg대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에 너무 좋고요. 오늘도 운동 빡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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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